고도비만이 저체중까지 내려가면 손바닥 살도 빠질까 궁금했다. 아직 20kg 남짓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매일 찍다보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. 그래서 점검차 올린다. 28kg가 되면 이 영상을 삭제하고 최종 완성본을 올린다. 운동 전혀 안하다가 군대가서 행군하면 발바닥 다 터지듯이 철봉에 조금씩 매달린다고 손에 굳은살이 비기기 시작한다. 손이 굉장히 두툼하다. 노라에몽처럼. 계속 그대로인데. 이제 그만좀 해라. 지금 한몸에 한몸에 열차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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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ейчас 28km 됐을때 이 영상을 지우고 최종 완성본으로 다시 돌아온다